안녕하세요. 너무 쉬운 경제의 너무경 윤석정입니다. 오늘은 경제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과 이 실업률이 두 개가 관계가 있다는 걸 밝혀내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필립스라는 그런 경제학자인데 이게 아주 굉장히 유명한 필립스 곡선이라는 곡선입니다. 이거는 뉴질랜드 경제학자인데 필립스라는 사람이 1958년에 논문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봐봐요. 이게 1861년부터 1957년 한 4, 5년 빠지는 100년이죠. 거의 100년이잖아요. 100년어치를 사실은 원래는 임금 상승률이었어요. 근데 임금이 상승하면 비용이 증가하니까 물가도 오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로 이걸 이렇게 바꿨는데 이거를 필립스 곡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곡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그것보다도 저는 대단한 게 이 58년에 이걸 하셨으면 컴퓨터도 그때는 없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걸 일일이 종이로 찾아가지고 이걸 다 이렇게 모는 종이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실업률 몇 퍼센트 근데 임금 상승률은 이거야 하면서 찍어가지고 거의 100개를 다 찍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노벨상 받으셨대요. 이 필립스라는 경제학자.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분에 관한 업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말도 들립니다. 이분의 업적은. 자, 아무튼 지금 하네. 근데 아무튼 이게 그 유명한 필립스 곡선인데 이거를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여기 수직축은 물가 상승률이고 수평축은 실업률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떨어지고 있죠. 이걸 우리가 경제학에서 우하향하는 그래프라고 얘기하는데 이 우하향하는 그래프는 뭘 의미하냐면 이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이 서로 반비례 또는 상충관계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실업률이 높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실업률이 이만큼 높잖아요. 근데 물가 상승률은 겨우 요거밖에 안 되고요. 반대로 물가 상승률이 이만큼 높잖아요. 그러면 실업률은 겨우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실업률이 낮고 실업률이 높으면 물가 상승률이 낮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충관계,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완전고용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는데 이게 가장 낮은 실업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 한도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럼 완전고용과 그 다음에 물가 안정이란 것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업률이 낮을 때는 물가는 상승하고 그렇죠? 물가가 올라갈 때는 실업률이 낮아지니까 물가도 낮고 실업률도 낮은 것은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실증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가능하겠네. 뭐가 가능하냐면 물가가 너무 높다고 생각했을 때 물가가 너무 높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실업률을 조금 올리더라도 물가를 낮출 수가 있겠죠. 그렇죠? 반대로 실업률이 너무 높다고 생각할 때는 물가를 조금 희생해서라도 물가를 조금 올리더라도 실업률을 낮출 수가 있겠네요. 실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 필립스 곡선의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데 미조정 혹은 미세 조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정부 당국에서 물가와 실업률을 이렇게 필립스 곡선을 이용해서 정말로 조정을 잘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까지 조정을 잘했냐면 우리 앞시간에 인플레이션에서 배웠죠? 어떤 거예요? 그렇죠. 공급 측에서 공급 측의 인플레이션 오일 쇼크가 터지기 전까지는 이거 가지고 물가 상승률이나 실업률 가지고 이거를 서로 하나를 희생시켜가지고 두 개를 적당히 잘 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급 측의 인플레이션이 터지면서 이게 안 되게 됐어요. 그래서 필립스 곡선이 이런 우하향 형태였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막 나중에 보면 이런 형태도 나오고 뭐 되려 이렇게도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 필립스 곡선이 여러 가지 경제학에서 다른 모형들도 나옵니다. 많은 우리는 무슨 경제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신문, 경제 기사 잘 읽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필립스 곡선이란 게 이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의 관계를 나타내는구나.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래프를 하나 또 해석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게 되게 재밌어요. 그거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되게 서 있죠. 직선의 기울기가 굉장히 이 영역은 가파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하잖아요. 그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게 굉장히 직관적인 경제의 직관적인 영역을 설명을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 뭐 이 정도 A라는 상태라면 이 A점이에요. 실업률이 되게 낮아. 이 상태에서는. 그럴 때 만약에 사람들이 고용을 더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실업률이 낮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국민 경제가 되게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만약에 고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자 그러니까 즉 실업률을 조금 아주 조금 낮추는데도 물가는 얼만큼이나 뛰어야 되냐면 여기에서 이만큼 뛰어야 돼요. 고용은 이것밖에 안 늘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경기가 되게 좋죠. 그래서 실업률이 되게 낮다는 얘기는 고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잘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사람을 더 고용하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임금을 되게 높이 올려줘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노동자들에게도 그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서 더 높은 임금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용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임금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려줘야지 이제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상태예요. 실업률이 되게 낮다는 것은 그러면 보세요. 임금이 올라갔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상승하는 거죠. 비용이 상승하니까 손에 안 보려면 물건 가격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높여야 되겠지. 임금이 많이 올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는 이렇게 가파르게 될 수밖에 없어. 실업률을 조금만 낮추려고 그러더라도 굉장히 물가가 많이 오르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반대를 한번 해볼게요. 반대의 경우에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이때는 사람을 많이 고용하더라도 그래서 실업률이 여기에서 이만큼이나 낮아졌는데 물가는 여기에서 이 정도밖에 상승을 안 해요. 왜 그러냐? 이거는 이렇게 보면 실업이 반대예요. 실업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는 실업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는 이 사회에 지금 유휴 노동력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고 그러면 유휴 노동자가 많으니까 실업률을 낮추더라도 즉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더라도 이 임금을 별로 많이 안 올리고 조금만 올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용도 조금밖에 증가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도 조금만 증가해도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필립스 곡선이 되게 간단하게 그려져 있지만 사실 우리 경제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런 직관적인 내용 그런 것들을 아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곡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그런 신문 기사를 읽어도 되게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과 이 실업률 간의 관계가 언제 전까지 그렇죠? 오일 쇼크가 터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되게 정상적인 비 그러니까 서로 상충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래서 그런 내용 하지만 그 이후로는 이런 반비례 관계가 깨지게 되는데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신문 기사 읽는 데나 아니면 어떤 경제에 관련된 내용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